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유녀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유녀민 팀장이 어떤 스마트한 인사이트를 보여줄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유녀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건설 경기지수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이 살아나는 것인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건설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궁금해하시고 계신데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건설 전제적인 업황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도 역시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분석인데 건설주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유녀민 팀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녀민 팀장이 건설주와 관련된 이슈를 챙겨오셨습니다. 최근에 대우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많이 올라갔고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도 건설주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되나 이런 걸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건설 섹터가 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뭐 연초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시장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방어를 해줬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기업 이제 경기 실사지수가 좀 상당히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습니다. 4월, 5월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5년 10개월,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4월에도 좋았고 지금 5월에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는 계속 호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지금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아예 그냥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물량에 대한 부분들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해외 수주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약간 조선사들과 마찬가지로 좀 수주 소식이 좀 계속해서 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수주 소식이 들렸을 때 뭐 한 번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그런 텀 중간중간에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올해 하란에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 뭐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이라든지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의 실적이 많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정부의 2.4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까지 뭐 83만 호의 어떤 주택을 공급한다는 어떤 이런 정부 정책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충분히 좀 건설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관련된 지금 섹터도 좀 꾸준히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 건설주에 대한 투자 결국에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전체적인 업황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되는 상황도 그렇고 여기다 해외 수주까지 만약에 계속 받쳐주게 된다면 건설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입니다. 건설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건설사들에도 또 약간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건설사들마다. 그러니까 뭐 대형주 건설사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중소형 건설사를 잡아야 되는 건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 건설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들의 어떤 대형 건설사의 어떤 수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형보다는 대형 건설사를 잡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대구 건설 매각 때문에 지금 대구 건설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섹터의 어떤 상승의 좀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섹터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소외되는 좀 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종목만 안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저는 이제 GS건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살짝 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뭐 교보자산 신탁과 3,100억 정도의 이제 뭐 화성봉담 내리지구 관련돼서 지금 계약을 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아파트 물량이 나온다면 사실 GS건설 같은 경우 뭐 브랜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게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오늘은 좀 그런 어떤 뉴스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눌리고 있다는 점 그런데 좀 어떤 수급 상황을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연기용 투신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좀 응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바로 급등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전고점을 좀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돌파 매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GS건설 정도는 좀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